금세 쏙딱했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 전에 우리 이거 만든 사람들 뭐 만들었는지 얘기해 봐 저 트러플 크림 파스타야 어 트러플이야? 트러플 오일이랑 버섯 들어가고 맛있겠다 너무 신기하다 김치전도 하나 했어요 김치전도 하나 했어요 오늘 처음 웃네요 저는 이제 셰프님이 베트남에서 가져오신 이제 면을 사용해서 해물 볶음면을 해봤습니다 맛있겠다 짭조름해서 한국인분 아는 간장불고 오늘 숙주를 넣었네 포인트가 뜨면 뭔 거지? 요리하면서의 포인트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썼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 그냥 비서지 아니 그냥 투쇼 아니 집에서 쌓인 스트레스 여기서부터 다 풀거나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시고 직원들한테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두 분 얘기하고 그랬는데 호영이 형만 봤거든요 우리가 정시선 씨 혼내면은 호영이 형 사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작하고 가르쳐요? 되게 일파인데 사본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를 안 한다 아 너무 차별이네 이거 다 차별 어우 차별 계속 못 차렸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그래 딱 먹자 맛있겠지요 먹겠습니다 오 불편해 제발 칭찬 넣어라 음 오 극찬이죠 맛있나 봐 면이 살짝 싱겁고 약간 불었어 그렇게 길이 너무 많아 면이 살짝 싱겁고 약간 불었어 그렇게 길이 너무 많아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쁜 면이 이쁜 면이 이쁜 면이 이쁜 면이 이쁜 면이 이쁜 면이 아까 만들면서 아 이거 실패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칭찬을 되게 욕처럼 하신다 이거 실패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맛이 극찬이야? 생각보다 괜찮다 칭찬인가 봐 이게 트러플이야? 네 트러플 오웨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라는 트러플 크림치즈 오 면이 귀엽다 저거 맛있겠다 과연 제발 제발 내가 더 떨린다 오 오 뱉는 거 아니야? 우와 얘는 김치장이지 회 음식이 더 민감한 좋아하나? 맞아 자기 좋아하는 맛이 딱 있거든 본인이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얘가 제일 별로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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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보다 누가него 생각보다 얘가 제일 별로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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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치전도 맛없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어렵나? 싶을 정도로 오늘 김치전이 제일 별로긴 했어요. 본인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만드세요. 치셨다.